아쿠, 허니가 엄마대신 끊은 거야? 우리 허니가 한몫하네요. 운전 잘하세요. 곧 있으면 비가 온다 그래서 아궁의 불을 조금 떼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마른 나무 줍고 어떻게 가지? 조금만 힘을 내. 돌려서 끌을까? 옳지 옳지. 이렇게 돌려서 할까?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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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네 아빠를 대신해서 오 우리 현이 잘하는데 엄마가 좀 도와줘야 돼? 엄마가 배가 불러서 못 도와줘. 엄마는 배가 나와서 못해.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. 자, 가. 아이고 잘한다. 운전 잘해. 저 위로 가야지. 저 위로 가야지 위로. 힘들어. 자, 양차. 양차.